민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. 근대민법의 수정보완원칙과 적용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떤 원칙이 있어서 정부는 환경보전 등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대요. 바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죠. 개인의 소유권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주세요. 라는 원칙이죠. 또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사례는 과실이 없는 사람도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주세요. 라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가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법률관계를 항상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은 아니죠. 국가가 간섭을 하겠다는 거죠. 개발제한. 너의 토지는 미안하지만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지 말고 그냥 나무만 심도록 해줘. 사실 좀 가혹한 거긴 하지만 공공의 관점에서 모든 토지에 그러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지고 다 건물만 들어서면 좀 그렇겠죠. 그래서 이런 개발제한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간섭을 하는 거라서 자유롭게 형성하는 건 아니죠. 그 다음에 2번. 행위자는 자신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의도하거나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. 이건 소유권 공공복리와는 관련이 없죠. 3번.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가 인정된다.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. 라고 돼 있는 건 틀렸죠. 그 다음에 나에는 법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무효다. 이거는 소유권 공공복리에 대한 게 아니라 계약의 공정에 관한 원칙이죠. 5번. 나이는 제조물상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너가 책임을 져라 라는 법 책임을 인정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. 그렇죠.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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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